한참 걸려, 가져올게요. 저기요, 사장님. 여기 폐차 맡길 때 불빡들은 다 떼서 가져오나요? 그런 것들도 있고, 그냥 들어오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. 그럼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? 그럼 여기 들어온 차들 중에 불빡 살아있는 것도 있겠네요? 그럴 수 있어요! 어어, 그렇지! 오승규 형. 뭐지? 본투비 수사가 느끼면, 어? 본투비 씨. 여기 뒤질려면 한참 걸려. 가자. 가라, 본투비. 본투비 있소. 선생님, 에? 에, 에, 에. 에, 에, 에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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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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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하... 조용히 있어. 지형이랑 연락금 주려고. 에이씨. 뭔가도 폐가 된 지 오려고. 멋진 사망 이후로 찾는 사람도 없고. 하... 아, 이 새끼를 어디 가서 잡지. 하... 호송이 급하게 결정된 거였고, 고급차랑 화물차까지 급히 섭외하려면 아무래도 차량 관련 업계랑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? 거기는 형이랑 나랑 진작이 다 울렀지. 만약에 최근에 폐업을 했다면요? 뭐? 여기. 중고차랑 폐차장 업체 리스트 뽑아진 걸 보니까 지금 영업 중인 곳들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혹시나 최근 폐업한 업체들 목록을 좀 뽑아봤는데 여기 33번 보시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여기 사장이 정일수 중학교 동창이더거든요. 야, 야. 이 동네 좁아가지고 애지간하면 다 동창이야. 초등학교 동창, 중학교. 야, 너 여기 동창. 오빠, 너 동창 맞나? 고경태. 아니, 어디서 이런 복동이가 굴러 들어왔지? 어? 동창. 야, 혹시 모르니까 니들은 여기 동창들. 쫙 좀 알아봐. 알았지? 어? 다녀오십시오. 이거 필요해. 열혈 피자지 이거. 열혈 피자지 이거. 아이, 나 진짜 이 놀이 씨. 아이 씨. 진짜 이 씨. 나 찾아?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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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. 나와 나와. 야, 야, 야. 너 그 대가리 대가리. 빨리. 야, 이 새끼야. 빨리 빠져봐, 이 시키. 야. 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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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. 이 새끼. 이 새끼 미쳤나, 이. 이 새끼 미쳤나. 이 새끼 미쳤나. 수현이. 나 좋아! 그냥 좀 가자 어? 요즘 나도 생각보다 더 나쁘지 않아? 아멘